안녕하세요. 판례용고 5분정기 판변TV의 박상끈 연호사입니다. 2023년 4월 15일자 판례용고 형사 난민협약과 불법 입국사건입니다. 성공일은 2023년 3월 13일이고요. 사건 불은 2021도 3652 판결입니다. 이 사건은 위계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되는데 검사가 상고했는데 상고 기각됐습니다. 내용을 보시죠. 이 피고인은 난민 신청을 할 계획을 가지고 사업목적으로 초청된 것처럼 비자를 발급받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면 국가말에 약간 다른데 비자를 발급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. 어떤 나라는. 그런데 이 사람은 원래는 난민을 신청하려고 비자를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했는데 그걸로 신청하면 비자가 안 나오니까 사업목적으로 내가 초청됐다라고 해서 비자를 발급받았습니다.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난민 신청을 한 거죠. 그러니까 이제 수사기관은 사업목적은 허위다. 따라서 허위에 의한 위계에 의한 사기, 그러니까 기망에 의한 공무집행방해, 사증업무를 방해했고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기소한 겁니다. 그래서 첫 번째는 비자를 위계로 발급받았다. 비자를. 그러니까 사업목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업목적이라고 허위를 사실을 기재를 해서 비자를 발급받아서 공무집행방해. 그리고 그 허위에 의해서 발급된 비자는 무효니까 비자 없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출입국관리법 위반. 이렇게 두 가지로 기소가 된 겁니다. 그래서 피고인은 2016년 3월 3일 날 우리나라에 입국한 후에 곧바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고 법원 판결로 난민인정판결을 받게 됩니다. 그런데 이제 검사는 난민은 인정된 건 둘째치고 위계형 공무집행방해와 출입국관리법 위반은 되는 거 아니냐라고 기소를 한 거죠. 상국까지 한 거죠. 문제는 난민협약상에 보면 불법으로 입국하는 거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하게 돼 있습니다. 형벌을 과해서는 안 된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난민들은 본국의 박해나 정치적 이유, 종교적 이유로 박해를 받아서 타국으로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합법적으로만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. 그래서 국경을 불법으로 넘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난민협약에서는 이런 난민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된 사람이 불법으로 입국하는 거에 대해서는 형벌을 가해는 안 된다. 이걸로 처벌하게 되면 난민을 인정할 방법이 없게 되는 거죠. 이것이었죠. 그래서 두 가지가 된 거죠. 난민협약상 협약이 우리나라에 적용되느냐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과연 불법으로 입국하는 거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받게 되는데 이 비자 발급 and 그 다음에 그 무효, 허위로 발급된 비자에 의해서 들어온 출입국 관리국 위반이 형벌을 과해서 안 된다는 이 규정에 적용될 것이냐가 문제 되는 거예요. 대부분은 뭐라고 하냐면 난민협약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93년 3월 3일부터 효력이 발생했고 따라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. 즉, 그래서 우리나라는 형사재판에서 형면제의 근거주항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난민협약에 보면 불법으로 입국하는 거에 대해서는 형벌을 과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고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이걸 형면제의 근거주항으로 할 수 있다. 문제는 불법으로 입국하는 것이란 무엇이냐 출입국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행위로써 출입국 관리법 위반뿐만 아니라 이를 구속요건으로 하는 형법상 범죄도 포함된다. 무슨 말이냐면 검사는 불법으로 입국하는 것은 형면제할 수 있는데 그거는 출입국 관리법 위반의 경우에만 되는 거다. 따라서 이 경우에 지금 비자를 허위로 발급받은 거 이거는 불법으로 입국하는 것과 무관한 그 사전 동작으로써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난민협약상의 형면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. 하지만 대법원은 이게 아니라 이를 구속요건으로 하는 형법상 범죄도 포함한다. 즉 사증에 대한 허위발급의 고무집행방해도 불법으로 입국하는 것을 구속으로 하는 기본적인 범죄에 포함된다라고 해서 이것도 형면제의 자유가 된다라고 해서 결국 형을 면제한 사건입니다. 즉 우리나라는 난민 인정에 매우 인색합니다.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여전히 단일민족 국가에 대한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어가지고 난민에 대한 인정이 들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해외에 난민으로 가는 경우도 그렇게 많이는 없었어요. 물론 있긴 있었지만 근데 이제 그래서 서로 난민에 대해서 서로 잘 안 받아들은 거죠.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난민협약을 체결한 나라입니다. 따라서 난민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이런 거 다 돼 있어요. 실질을 안 하는 것뿐이죠. 어쨌든 난민협약에 불법 입국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결국 출입금 관련법뿐만 아니라 그의 수반대는 다른 범죄도 가능하다는 겁니다. 이 사건은 지금 출입금을 국내 불법 입국하기 위해서 사증을 발급받는 거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포함된다고 봐서 형 면제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와 무관하게 예를 들어서 폭행을 가한다든지 그 다음에 상해를 했다든지 강도를 했다든지 이런 걸로는 안 된다는 거죠. 이 지금 공무집백 방해는 불법 입국을 위해서 사증 발급을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형면제 대상이 되는 겁니다. 이거는 이제 구별되는 거죠. 그러니까 대법원은 적어도 불법 입국하는 것과 관련성 있는 형법의 범죄에 대해서는 난민협약에 따라 형처를 명제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한 겁니다. 이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